나나버리난초는 난초과의 여러해사리풀로 학념은 리파리즈 크로머라이입니다 산지의 숲속에서 높이 10에서 20cm로 자랍니다 사원형의 가짜 비늘줄기가 있으며 넓은 달걀 모양의 잎이 부장납니다 국내에 분포하는 나리난초속 식물 중 가로맥이 뚜렷하여 구분됩니다 5월 하순에서 7월 하순에 개화하며 꽃잎은 실처럼 가늘고 길이는 7에서 12mm입니다 꽃뿌리의 모습이 구멍벌과의 곤충인 나나니를 닮아 붙여진 이름입니다 전국의 드물기에 자생합니다 강uciones στο 가로맥이 뚜렷하고 Stack handbrake 연휴 직접 합치otzdem 9 thrust 후 박지 aldate 상판에 대한민국 신이여 특 ihan 신빙해 쉬운 건물 담당 수ông이рез해 사원형의 모습을 다 뽑아야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